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움츠러들었던 관광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여행사 관계자나 해외 유튜버를 초청해 관광지를 소개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이 춘천 의야모를 찾았습니다. 카늘을 타고 노를 저으며 의야모 물레길을 둘러봅니다.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칸은 한국관광국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춘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해외 여행이 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수요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춘천 상품도 많이 취급을 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춘천시가 국내외 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해 춘천의 관광지를 소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관광 수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관광객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도 제시했습니다. 춘천 시내 주요 관광지를 다녀온 영수증을 보여주면 입장료나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 상품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8곳으로 1곳이 늘었고 추가로 2곳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축제도 다양해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드론 축제를 마련합니다. 기존의 어린이 장난감 축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화천, 인재, 양구 등 인근의 호수권 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지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새로운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새로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단체 대규모를 위해서 우리가 워케이션 사업과 마이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시작되는 관광철. 춘천시는 올해 관광 관련 예산으로 300억 원을 사용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